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 슈퍼쇼니어가 오랜만에 슈퍼쇼3를 중국 국경에서 무사히 마쳤습니다.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갈텐데요. 한국 팬분들도 너무 보고싶어요. 슈퍼쇼3가 한국에서 또 안쿨을 했으니 너무 좋겠는데. 조만간 좋은 옷으로 뵐 수 있겠죠 우리?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.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. 이제 가을인데 여러분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.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. 여러분 잘 지내고 저희 조만간 꼭 뵈요.